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에서 자취를 감췄던 송골매가 북가주 알카트라즈 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에 따라 골든게이트 국립공원 관리단은 이 송골매의 둥지에 카메라를 부착해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에 따르면 송골매의 개최수는 한때 멸종 직전에 몰리자 지난 1973년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됐습니다. 송골매가 멸종위기에 처해진 이유는 무분별한 살충제의 살포로 알의 껍질이 얇아져 부하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1999년 개최수가 늘어나자 멸종위기 목록에서 제외됐으나 아직도 흔히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송골매 둥지의 발견을 예로 들며 미국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회복을 알리고 있다며 반가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ssociation 3일은 감사합니다.